사장님이 워낙 모델이 좋으셔가지고 한번 돌아보시지요 까만 민크 오늘 마석의 마석상점에 와서 오늘은 마석상점 여러분을 구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물건이 없는게 없으신거에요 물건이 다죠 그리고 가격은 더러워요 제가 한 모자이지만 이 모자는 말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한 장면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건은 다 하고 물건은 다 하고 보세요 명품 가방 가방들은 예쁜 가방 가방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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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옷은 솔라민고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네 네 사장님은 코디 있어요 오 진짜 귀엽다 오 진짜 귀엽다 아 네 너무 멋져요 사장님이 사장님은 코디 있어요 오 진짜 귀엽다 오 진짜 귀엽다 아 네 네 옛날 옷은 그 가격을 슬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가격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런 것들 사장님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 저기 공중전화 옛날에 공중전화 공중전화 되게 어려운데 공중전화가 되게 어려운데 마석에 공중전화 마석에 공중전화 여긴 공중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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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시된 소파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소파라 아주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슈퍼싱글 침대 테크와 매트리스 합해서 오늘 10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배달까지 10만원 카드하면 11만원 10% 부가세 그렇게 제가 오늘 공개를 했답니다 이건속 반지로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오는 입구 직구에서부터 구입구에서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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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이 좀 착하고 저렴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구경오와서 군대에 옷가게 치고 좀 규모가 비있는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장바 마하석 상점에 오시면 모든 옷과 가방 종류 러플러 여러 종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 다음날 다음날 아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